아우! 아우 힘들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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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얘가 요새 큰 시각이야. 너 도시나 안 차릴려, 진짜? 아우! 오빠 내가 빨리 들어봐봐. 내가 이렇게 짐도 많고 다리도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한테 타가지고 자리 좀 앉으려고 그랬더니 웬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전해놓은 거 있지? 에이? 침대가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야, 당연히 노인분이니까 노인분이 아니셔야지. 아우! 이렇게 세상을 몰라요. 오빠,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지하철 저 끝에 세 칸 있지, 세 칸. 그렇지, 그쪽에. 거기에만 앉으셔야 되는 거야. 그거 몰랐어? 미치겠다, 진짜. 그래야 되고, 어떻게 됐는데?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지. 할머니, 할머니는 여기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저쪽, 저쪽 지하철 세 칸 거기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라고 내가 자세히 아주 당당하게 지킬 것 지키셔야죠. 뭐라고 알려줬지. 체리야. 이 대증도 통해선 말이야. 이 노인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 당연히 자리를 양보하는 거 아니야? 아우, 오빠, 저 배워라. 그럼 그림은 왜 떨어져 있냐?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그 세 칸에만 딱 앉아야 돼. 내가 할머니랑 신랑이 하다가 늦었고 내가 임산부까지 딱 정리하느라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아, 부담이야. 와, 세리야. 와, 너야. 검사가 1위다, 야. 어? 어? 지하철 출근길 난동녀. 임산부와 노인 밀어내며 앉으려 한다. 야, 1위야, 이미. 에이,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야, 야, 야. 야, 그렇게 좋아? 임의를 하겠어. 어? 좋아? 내가 너무 아쉬웠거든. 누가?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컵라면요 해가지고 사귀했잖아. 내가 그때 오빠가 가스벤즈를 갔다가 그냥 컵라멘 말고 그냥 마늘을 끌어져야겠어. 그러면 이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빠, 지하철 쫙 벌려 해가지고 2위 있잖아. 아, 진짜 1위야. 뭐야. 만세, 그래. 너무 신나, 오빠. 어, 아름다운 편이에요. 아름다운 편. 야, 이거 먹을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1위 한다고. 1위 해, 이거 먹어. 아유, 진짜. 아유, 내 증말. 아유. 도대체 커서 뭐가 돼? 아유, 나는 커서. 어. 된장녀가 되고 싶어. 아주 구수하잖아, 된장녀. 자, 오늘도 용가방사 여러분들에게 사연 배달하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유. 1위. 아, 진짜. 대전 유성구에 사신 김미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유. 아유.